1빵빵 2배달고사는 기초영어 오늘 115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though 접속사 과거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똘복씨 공부한 거 기억 다 하시죠? 네 though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젠 낯설지 않죠? 네네 연습 좀 했어? 네 뭐 많이 했어요?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 했다가 해주세요 네 많이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구별을 할 거 하나 있었다가 있죠? though하고 even if even if를 좀 알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미래의 가정 그렇죠 미래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건 간단합니다 거기 의미를 보세요 어떤 의미예요? 뭐뭐 했어도 지난 시간에 뭐야? 뭐뭐 해도 그렇죠? 현재형인데 오늘 그냥 과거 동사가 오는 겁니다 네 뭐뭐 했어도 뭐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네 알겠죠?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녀를 만났다 I meet her 나는 그녀를 만났다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met her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겠어요? 오늘 주의할 거는 뭐냐면 거기 오늘 이제 과거형이죠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even if는 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가정 그럴 때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주로 오늘은 이제 though를 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? 네 우리가 이 if를 하면서 질문들이 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이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원칙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예외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외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저희 페이스북 보니까 그러신 분들 계세요 제가 if 설명하면서 3인칭 단수다 하더라도 비동산은 과거형 was를 쓴다 그랬죠 네 was was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요새도 드라마 보면은 if she wa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사실 파괴거든 근데 파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어쨌든 그 사람도 쓰는 거니까 그죠? 네 근데 이제 정식 문법으로 하면 이제 보통 그렇죠 worry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칙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ven if도요 마찬가지로 과거형 쓰기도 해요 쓰기도 했는데 너무 그러면 또 거기서 구별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동사과거형은 though를 좀 붙이는 걸로 해두시고 지난 시간에 한 거와 같이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가정의 의미가 좀 강하다 이럴 때는 even if 이렇게 현정일 때 그것만 좀 구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? 또 불구하고 이럴 때는 나 바빴어 내가 바빴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빴에도 좋습니다 나는 시험을 시작한다 나 시험 시작했어 좋습니다 내가 시험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내가 그 시험을 시작했어도 though I started the test 좋습니다 thoug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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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람이요 though인데 그냥 the 이렇게 말하면 합니다 though though 이렇게 말하면 though 정말 안 들리겠네요 근데 안 들리 아 이거 진짜 안 들리 네 though를 모르는 사람은 특히 안 들리고 알아도 안 들려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랬죠 이게 입으로 내가 연습을 하면요 내가 입으로 막 주구장창 연습한 건 희한하게 들려 희한하게 들려 네 though though 자 나는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난 배가 고팠다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어도 though I was hungry 좋습니다 나는 차를 산다 I buy a car 그렇죠 I buy a car I buy a car 좋습니다 내가 차를 샀다 I bought a car 그렇죠 좋습니다 내가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bought a car 좋습니다 한번만 더요 though I bought a car 좋습니다 거기 뭐 마찬가지예요 buy my car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약간 뉘앙스상으로는 조금 내 차를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원칙은 buy a car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뉴스를 듣는다 hear the news 나는 뉴스를 들어 I hear the news 나 뉴스를 들었어 I heard the news 좋습니다 내가 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heard the news 내가 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heard the news 좋습니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어 I live in Korea 나 한국에 살았어 I lived in Korea 한 번 더요 I lived in Korea 그렇죠 lived in이에요 lived in 나 한국에 살았다 I lived in Korea 좋습니다 나 한국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lived in Korea 내가 한국에 살았어도 좋습니다. 나는 피곤하다 내가 피곤했어 내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했어도 좋습니다. 나는 버스를 놓친다 나 버스를 놓쳤어 내가 버스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스를 놓쳤어도 좋습니다. 이렇게 동사 과거형일 때 주로 그렇게 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않으니까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그러면 큰소리를 읽읍시다 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장 그대로 이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나는 거기 간다 나는 거기 갔어 내가 거기 갔어도 그렇죠. 내가 거기 갔어도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었어 그렇죠. 왜 couldn't 이제 알겠죠? 원래 can't인데 got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로 맞춰준 겁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내가 거기 갔어도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었어 좋습니다. I couldn't see you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. 내가 거기 갔어도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었어 좋습니다. 나는 돈이 없어요 나 돈이 없었어 내가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었어도 나는 여행 갈 수가 있어 그렇죠. 난 여행 갈 수가 있어 나는 여행 갈 수가 있었어 좋습니다. 나는 여행 갈 수가 있었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내가 돈이 없었어도 나는 여행 갈 수가 있었어 좋습니다. I could take a trip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돈이 없었어도 나는 여행 갈 수가 있었어 좋습니다. 다음 페이지요 나는 바쁘다 나 바빴어 나 바빴어도 나 바빴어도 나는 내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었어 좋습니다. 내가 바빴어도 나는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었어 내가 바빴어도 내가 바빴어도 나는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었어 그래서 급하구나 니가 우리 똘복군은 군대 언제 가? 저는 11월 달에 어이 금년에? 네 아이고 이제 빠이빠이네 빠이빠이 11월에? 네 그럼 어 그전에 분량을 다 뽑아야 된다 네 당신이 가기 전에 당신을 약 한 달간 연락이 안 돼 쭉쭉 네 빠이빠이 혼신의 힘을 다 하세요 네 매일 할까? 방송? 야 똘복군 군대 가면은 진짜 슬퍼하시는 분들 많겠다 아 근데 좀 창피하죠 군대라고 하긴 아 그치 옛날에 뭐 그래 아 그리고 저는 한 달만 있다 나오니까 뭐 한 달만 있다 나와도 어쨌든 군인이니까 그쵸? 어디 뭐 저기 뭘 하나요? 주차요원 하나? 아니 아니요 구청에서 아 구청? 네 그 업무를 배우는 거야? 네 이제 부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배정받는 대로 응 아마 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? 네 그래 뭐 그것도 뭐 어쨌든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어 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강 네 한강 측정요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강 측정이요? 응 뭐냐면 네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 네 그러면 한강으로 뛰어와서 네 한강 다리 보면은 그 다리에 눈금 있는 거 알아요? 아 네네 수심 체크 그거 체크하는 거야 괜찮네요 하하하하 그런 거 있었어 비 안 오면은 딴 거 하겠지 뭐 그거만 하겠어?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별게 다 있어요 아 근데 대신 공익근무원은 2년 딱 2년 채워서 요새는 몇 년이에요? 이제 현역 군대로 가면 2년 안 되고 한 2년 아 21개월? 22개월? 네 21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짧게 하지?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요? 네 한 3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군인이 정식으로 군인 네 위험합니다 자 이런 말은 우리 청취자분들 그냥 알아서 들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냥 과격한 발언을 발언해도 반은 장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니까 그럼 오늘 친구는 그 뭐 현역입니다 현역이야? 네 오늘 그냥 꿇어라 앞에서 제가 말을 무슨 말을 못해 친구들 앞에서 다 해줘 똘복구 왜 그런 그였지? 다리 때문에 그랬나? 네 이제 십자인대가 찢어져가지고 별거 다 해 다 해보네 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번 지원 좀 해보지 그랬어 현역 네 그래도 안 가는 게 낫죠 안 가는 게 낫다고? 이 사람들 이게 정말 큰일 날 소리네 야 너 너 청취자들 뚝뚝 떨어지는 소리 나갖고 있어 방송이야 방송 네 사나이란 말이죠 네 어 적어도 이제 해병대 아 특수부대 네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? 네 그래야지 뭐 나라에 뭐 애국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음 알겠어? 네 어디 지금 안 간다는 발언 하나 세금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그게 애국 아니겠습니까? 너 말 어 내가 실수할 뻔했어 말 되게 잘한다 네 그래 세금 내는 것도 네 애국이지 얘가 막 기어오르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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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쨌든 몸이 그러면은 세금이라도 많이 벌어 좋습니다 자 빨리 끝내야 됐다 그럼 네 자 나는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었어 I could visit my parents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바빴어도 나는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었어 I could visit my parents though I was busy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I could visit my parents though I was busy 좋습니다 자 나는 시험을 시작한다 I started the test 나 시험을 시작했다 I started the test 내가 시험을 시작했어도 though I started the test 내가 시험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started the test 좋습니다 내가 시험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though I started the test I did not try my best 좋습니다 I did not try my best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시험을 시작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I did not try my best though I started the test 좋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 I am hungry 나 배가 고팠어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어도 though I was hungry 내가 배가 고팠어도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어 though I was hungry I did not have breakfast 내가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어 though I was hungry I did not have breakfast 그렇죠 I did not have breakfast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배가 고팠어도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어 I did not have breakfast though I was hungry 좋습니다 나는 차를 산다 I buy a car 나는 차를 샀어 I bought a car 내가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bought a car 내가 차를 샀어도 though I bought a car 좋습니다 내가 차를 샀어도 나는 그를 태워다 주지 않았어 though I bought a car I did not give him a ride 요거 했었죠 그를 태워다 주다 give him a ride 나를 태워다 주다 give me a ride 그녀를 태워다 주다 give her a ride 그녀는 태워주지 마라 네 안되겠다 네 자 I did not give him a ride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차를 샀어도 나는 그를 태워다 주지 않았어 I did not give him a ride though I bought a car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차를 샀어도 나는 그를 태워다 주지 않았어 I did not give him a ride I did not give him a ride though I bought a car 좋습니다 though I bought a car though I bought a car 좋습니다 though 문장을 뒤로 뺀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나는 뉴스를 듣는다 I hear the news 나는 그 뉴스를 들었어 I heard the news 내가 그 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heard the news 내가 그 뉴스를 들었어도 though I heard the news 좋습니다 내가 그 뉴스를 들었어도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어 though I heard the news 잘했어요 I did not tell her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그 뉴스를 들었어도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어 I did not tell her though I heard the news 좋습니다 나는 한국에 산다 I live in Korea 나 한국에 살았어 I lived in Korea 내가 한국에 살았어도 though I lived in Korea 나 한국에 살았어도 난 영어로 말할 수 있었어 though I lived in Korea I could speak English 좋습니다 I could speak English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한국에 살았어도 나는 영어로 말할 수 있었어 I could speak English though I lived in Korea 잘했어요 나는 피곤해요 나 피곤했어 내가 피곤했어도 though I was tired 내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though I was tired 내가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though I was tired I could work hard 내가 피곤했어도 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though I was tired I could work hard 좋습니다 I could work hard 이 문장을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피곤했어도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I could work hard though I was tired 좋습니다 나는 버스를 놓친다 I miss the bus 내가 버스를 놓침에도 불구하고 I miss the bus 그렇죠 뭐라고? miss miss 내가 버스를 놓침에도 불구하고 though I miss the bus 이거는 뭐라 그랬어? 조금 더 일에 대한 과정이니까 뭐가 좀 더 적당하다고 even if 그렇죠 even if I miss the bus 그렇죠? 과거일 땐 그냥 though 우리가 통일을 합시다 내가 버스를 놓쳤어도 though I miss the bus 좋습니다 내가 버스를 놓쳤어도 나는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어 though I miss the bus I could arrive on time 잘했어요 on time 많이 써먹는 겁니다 정시에 알아두세요 딱 그 시간에 오는 거야? 네 on이라는 게 의미가 뭐야? on 뭐 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했잖아 그냥 위에 그러지 말고 거의 표면에 맞닿을 뜻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on time 거의 표면에 맞닿을 뜻 딱 그 시간 네 정시에 알겠어요? 네 I could arrive on time 이 문제를 앞으로 빼볼게요 내가 버스를 놓쳤어도 난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어 I could arrive on time though I miss the bus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말튀기 연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튀기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481번부터 500번까지 벌써 500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고요 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481번입니다 내가 거기 갔어도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었어 해볼까요? though I got there I couldn't see you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? though I got there I couldn't see you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though I got there I couldn't see you though I got there I couldn't see you 자 482번입니다 내가 거기 갔어도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었어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게 이번엔 I couldn't see you though I got there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couldn't see you though I got there I couldn't see you though I got there 483번입니다 내가 돈이 없었어도 나는 여행 갈 수가 있었어 though I had no money I could take a trip 다시 한번 해보세요 though I had no money I could take a trip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484번입니다 내가 돈이 없었어도 나는 여행 갈 수가 있었어 자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게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485번입니다 내가 바빴어도 나는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었어 though I was busy I could visit my parents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486번입니다 내가 바빴어도 나는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었어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게 I could visit my parents though I was busy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I could visit my parents though I was busy I could visit my parents though I was busy 네 487번입니다 내가 시험을 시작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though I started the test I did not try my best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이요 though I started the test I did not try my best though I started the test I did not try my best 지금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지 네 그렇지? 그렇기 때문에 even if는 좀 적당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? 그러니까 어떤 가정 특히 이제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정을 얘기할 때 even if 그 다음에 이제 though 그렇지 않을 땐 thoug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시작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미 일어난 거니까 even if는 적당치가 않죠 488번입니다 같은 문장인데요 though를 뒤로 빼볼게요 내가 시험을 시작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I did not try my best though I started the test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I did not try my best though I started the test I did not try my best though I started the test 489번입니다 내가 배가 고팠어도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어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490번이에요 내가 배가 고팠어도 나 아침을 먹지 않았어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까요 I did not have breakfast though I was hungry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I did not have breakfast though I was hungry I did not have breakfast though I was hungry 491번입니다 내가 차를 샀어도 나는 그를 태워다 주지 않았어 though I bought a car I did not give him a ride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영어처럼 해주세요 내가 차를 샀어도 나는 그를 태워다 주지 않았어 though I bought a car I did not give him a ride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 들어올게요 though I bought a car I did not give him a ride though I bought a car I did not give him a ride 492번입니다 내가 차를 샀어도 나는 그를 태워다 주지 않았어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께요 I did not give him a ride though I bought a car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 들어올게요 I did not give him a ride though I bought a car I did not give him a ride though I bought a car 493번입니다 내가 뉴스를 들었어도 그 뉴스를 들었어도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어 though I heard the news I did not tell her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494번입니다 내가 그 뉴스를 들었어도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어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보세요 I did not tell her though I heard the news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495번입니다 내가 한국에 살았어도 나는 영어로 말할 수 있었어 though I lived in Korea I could speak English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496번입니다 내가 한국에 살았어도 나는 영어로 말할 수 있었어 자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게요 I could speak English though I lived in Korea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I could speak English though I lived in Korea I could speak English though I lived in Korea 497번입니다 내가 피곤했어도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though I was tired I could work hard 좋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though I was tired I could work hard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though I was tired I could work hard though I was tired I could work hard 498번입니다 내가 피곤했어도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게요 I could work hard though I was tired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I could work hard though I was tired I could work hard though I was tired 499번입니다 내가 버스를 놓쳤어도 나는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어 I could arrive on time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though I missed the bus I could arrive on time though I missed the bus I could arrive on time 네 500번입니다 자 내가 버스를 놓쳤어도 나는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어 though 문장을 뒤로 빼볼게요 I could arrive on time though I missed the bus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이요 I could arrive on time though I missed the bus I could arrive on time though I missed the bus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115강 though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부사절 접속사를 다 했어요 다 했어 정말 감격스러워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더 대단한 것 같아 여러분도 이제 표현을 할 때 있어서 문장 다 했어요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조건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유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 반대되는 상황을 또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진 않아요 네 아직 기인인데 넘쳐놨죠 근데 어쨌든 관계 무량합니다 우리가 뭐 주절 종속점 이런 표현도 쓰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쭉 따라왔죠 여러분들이 구별이 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문 중에서요 이 부사절 접속사 파트가 거의 90%입니다 나머지 뭐라고 질문하면 안 돼요 갑작스러웠어요 갑작스러웠어요 야 부사절 아니면 뭐겠어 상용사 그렇지 상용사 그렇죠 네 106강 거기 보세요 250B 봐봐 네 거기 보세요 아찔하지 너무 저는 자 자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네 1빵빵 또 이 4권의 진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이 그 3권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갈채를 많이 보내셨어요 3권이 정말 최고복이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메일로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리고 또 페이스북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 인증샷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기가 정말 그렇죠 많이 봤지 영어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영어를 잘할 줄 몰랐다 이러고 인증샷까지 보는 저도 몰랐어요 우리 그냥 그냥 웃고 즐겼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115강 다 마쳤고요 우리 뚫봉씨는 오늘 바로 또 네 친구 네 그 친구 진짜 고맙다 현역이 만나주는 건 고마운 거야 네 그렇죠 착하다 네 하면 만나면 말이죠 네 두 손을 꼭 두 손을 꼭 자가지고 네 알겠어 네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당신은 죄인이야 네 그렇다면 제가 또 감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을 텐데 네 어쨌든 더 고생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 위로를 해줘야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6강을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번의 표현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115강까지 배운 그 내용도 있죠 지금 막 감을 감을 할 거다 꼭 들어야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번의 표현 강의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슉 하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116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복습 그렇지 복습과 정리 네 정리 반성 반성 자기 성장 많이 늘었어 방송을 아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여러분들 그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저희 이제 번의 표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도 같이 연습하는 것도 같이 원어민 발음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제발 복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